소리가 안 돼 이거 다 됐어 적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도대체 주신내라는데 수업 파워 엄마가 새로운 방향을 받았다. 괴로드. 괴로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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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팀 다 어디 갔어? 나만 버리고 빼면 어떡해. 자리 좋았는데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뭐 해. 아니 뭐 해. 아깝다. 아깝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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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래벌 2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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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싸워야지 10팀 2팀 1팀 2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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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름다워 슈윗 칼라스 갑옷 타밍이 하루종일 걸리네 칠을 못 먹었네 타밍이 하루종일 걸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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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이걸 왜 맞았어 타밍이 하루종일 타밍이 하루종일 히히 히시킬 딸 수 있을란가? 3킬 필요해요 스컬프 엣지 상대 레이스 잘 쏘다라 나머지 킬 내가 좀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2명 2명 2킬 필요해요 2킬 필요해요 아 오픈? 한 마리인 것 같은데? 아 한 마리네 까비 다섯 까단 nt 다섯 여상 Jon 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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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chnical 여상